오늘 또 캠핑 왔습니다 텐트도 두동치고 이렇게 고기 구워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지산입니다 지산에 온기 좋네요 따블침대 에어로 하는 것도 하나 썼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봤습니다 지산에 화목 단풍이 잊었네요 지금 국수 사물물라고 준비하고 있네요 지산에 화목 단풍이 잊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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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에 화목 단풍이 잊었네 지산에 화목 단풍 politique 지산에 화목 단풍이 잊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국수가 캠핑장에서 먹는 국수입니다. 맛있게 보이죠? 이 국수입니다.